카메라 카메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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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 손으로 살짝 그런 사랑의 화살을 한번 쏴주시는 거랑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아이한테 가면 저렇게 저렇게 해먹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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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총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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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손... 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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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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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걸이 형이 친해질 거 같아요 뽁뽁까지 하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벌써 뽀뽀하지 않네요 오늘 공손히 모으시고 표정을 받으시나요?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됐는데 매번 달라요 오늘은 왠지 하얀색 숱을 입어서 정중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중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정중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까맣어요? 네 까맣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여러분들 이미 화보는 다 보셨겠죠?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남았는데 제가 왕으로 나오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